저희가 지난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완의 출판사의 사이트 킵바이블.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완전히 개조를 해서 여러 사람이 좀 친근하게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의견도 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이트를 그렇게 만들고 놨더니 정말 좋은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너무 좋은 글들을 그 안에 많이 올려줘서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을 보고 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대화를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글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를 할 그런 체질이 좀 못 되거든요 이렇게 좀 자분자분하고 다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목회가 되는데 사실 좀 그런 것을 좀 못하는 체질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굉장히 원하는 것은 저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의 종을 하는 것 제가 종 부리듯이 여러 번 써서 나의 어떤 사업을 이루거나 하는 것 또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슨 글을 쓰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종처럼 돼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글이나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의 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도 읽고 미국의 많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좋다는 교회, 나쁘다는 교회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고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많이 보고 이 사람의 장점도 보고 저 사람의 단점도 보고 장점과 단점을 다 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서도 좋은 것들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장로교의 전통 가운데 좋은 것들도 발전을 시켜야 되고 나쁜 것은 침례교 거든 미국 거든 한국 거든 다 버려야 되고 좋은 것은 성경적인 것은 어디서 하든지 우리가 그걸 받아서 그래서 내가 지난 이후에 이 교회 맡아서 담당할 그런 목사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최근에 우리 김문수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최근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 뭐냐면 디폴트라고 하는 A와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과를 해서 공과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해서 이렇게 문과를 다니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형제님은 문과 공부를 하시고 또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이런 걸 전공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참 마음에 닿게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디폴트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는 오늘은 그 글을 좀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는 별로 쓰이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는 신문에도 자주 나는 그와 같은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외환위기를 당해서 국가 부도 상태에 갔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IMF 사태가 났을 때 거의 국가 부도 상태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 근래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 부도 상태에 가서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 부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디폴트 상태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산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많이 납니다 이렇게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구제 금융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파산 상태예요 이렇게 국가 부도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파산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디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히 명시적으로 뭘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기본 설정치를 우리가 디폴트 갑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학교에 가면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컴퓨터에 프린터가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래 한글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특별한 명령을 주지 않는 한 거기에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물이 나옵니다 그러한 그 프린터를 우리가 디폴트 프린터다 기본 프린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디폴트 값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숙제를 내줘요 자, 보고서를 내라 그러면 특별한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이 A4 용지에다가 보고서를 갖고 오거든요 이거 반쪽짜리 이렇게 하면 이런 보고서 낸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종이에 내는 거 제가 보고서를 가져와라 하면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몽땅 A4 용지에다가 보고서를 써서 내요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아래 한글로 다 편집해가고 가져다 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학교 어느 학교인지 다 아시죠? 맞죠?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책상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 책상인지 애가 다 알죠? 맞죠? 그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설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에게 애들 학교 가야지 하면 끝나지 그게 어디에 있는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너 거기 가야 된다고 아침마다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삶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한 번 학교 가야지 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속에 기본 설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어디고 우리 교회 가야 된다 하면 어느 교회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 써야 된다 하면 킹잼 성경 써야 된다 그거 디폴트로 이미 다 아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있다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디폴트냐 하면 남자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한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놓으셨냐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이 기본값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둘 중 안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 두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것이 그게 기본 설정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와 같은 기본 설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본 설정치를 알지 못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 설정치를 무시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합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을 하니까 애기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또 호모섹시얼 동성연애자가 되도록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본 설정치를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엄청난 그와 같은 사악한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아침마다 설교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냐 위대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자신을 게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게시로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파산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인간의 기본 설정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그런 계기가 있고 또 마땅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냐 하면 기본치와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두 개만 우리 김문수 형제님 얘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천당 그다음에 불신지옥하고 많은 분들이 지하철에서 피켓을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또 대부분 빨간 옷이나 이상한 선정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그러고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띵 하고 이렇게 와서 닿는 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고 들고 섰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자기 아들을 믿지 않으면 갑자기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걸까 돌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탤런트 데려다 무슨 뭐 전도집회를 한다 그러고 구두 티켓 주고 솥 나눠주고 뭐 하여튼 양말 나눠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애들이 잘 되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려는 거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사람의 디폴트 값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상태와 그와 같은 초기치를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기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불신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이 아니고 100% 믿지 않는 것은 왜 안 믿는 거냐 기본 설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설교자들이 가서 간단하게 2, 3분 5분 나눠주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쭉 사형리 읽어주고는 기도하고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고 복을 준다 그러니까 또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냥 쭉 따라서 30초 기도 외우면 그러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스타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기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디에 강조를 뒀어요? 뼈저리게 얼마만큼 뼈저리게 느꼈냐에 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같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상태가 기본 상태가 악한 상태인가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신앙 생활의 강도와 신앙 생활의 특징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으실 때 내가 구원을 고백할 때 정말 마음속에 뼈저리게 나의 그 악한 상태를 이렇게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 형제 자매들을 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안 돼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뼈저리게 내 죄악된 상태를 알기 때문에 도무지 내 입을 열어서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 잡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노인부터 시작해서 아예 이르기까지 정말 나의 죄악된 모습을 구원 받을 때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에 잠절에 들 때까지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불평할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항상 섬겨야 되겠구나 남들을 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초기 설정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수태가 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수태가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중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마귀의 아들, 딸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에 좀 민망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다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누구나 다 마귀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본질상 마귀의 아들, 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가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와 같은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존재라고 성경이 인간의 기본 설정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저기 성주도 있고 또 의진이라고 조그만 아이가 나온 지 한 달 된 아이가 있거든요 그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멀쩡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갖다 지옥에 쳐넣는 이와 같은 무자비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의 기본 설정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해결책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요 몇 주에는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그걸 한 번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파산선거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파산 상태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하면 인간의 기본 상태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 상태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집요하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륜도 주시고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이런 경륜도 주시고 또 이런 경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과 경륜과 경륜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의 그 파산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경륜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파산 상태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사에서 14장 그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시면 루시퍼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 천상의 존재들 중에 하나가 그룹이고 또 천상의 존재들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그룹은 숫자가 몇이 안 되고 천사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물 그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자기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2사에서 14장과 그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남용을 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나한테 와서 경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서 그래서 온 우주공간에 처음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 속에 틈타서 들어가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마귀가 파산선거를 받았어요 파산선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담과 이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부에게는 특별히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줬어요 천사에게는 그런 거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내가 어떻게 일들을 하는가 한번 봐라 하고 데몬스트레이션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천사들보다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주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또 다 주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가 그걸 살펴보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제약 조건을 주셨습니다 무한대의 자유를 주시고 단 한 개의 제약 조건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먹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마라 너희가 나를 정말 믿고 나를 따르는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내가 그것 하나를 보기 위해서 무한한 자유 속에 한 가지의 제약 조건을 준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도를 왜곡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는 이러한 수고의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여자들에게는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해안에 사는 모든 것이 영을 괴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경륜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죄의 경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무죄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무죄한 경륜이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마귀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사에서 내쫓습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발휘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으세요 이 일 이후에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약 한 1500년 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작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이후로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하면 자꾸 번쩍번쩍하고 불이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물이 다 떨어지면 거기 빨갛게 불이 켜지잖아요 경고등이 켜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이 번쩍번쩍하고 뜨거든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서 약 1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창세기 국장에 가서 보니까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아내로 삼아서 그래서 결혼했더니 누가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거인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거인 종족들의 사람들의 이와 같은 폭력을 참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양심의 경륜도 하나님이 폐지를 하세요 뭘로 폐지하세요?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어떻게 해요? 노아의 그 8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하면 바벨답 사건까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취해서 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 정부를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정부를 세워갖고 무엇인가 바른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은 인간 정부의 그런 경륜을 허락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들이 아들, 딸들을 낳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온 땅에 퍼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육하고 번식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차서 내 뜻을 이루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 정부를 이용해서 니무로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조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닿으려고요?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과거에 루시퍼가 했던 그와 같은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중국으로도 보내고 인도로도 보내고 이집트로도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다 그렇게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산이 마귀가 한 번 파산했습니다 그렇죠? 아당과 이브가 파산했어요 그렇죠? 가인과 그 이후로부터 노아시대 사람들이 다 파산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아에게서 나온 이 아들들로 말미암은 모든 민족들이 다 파산한 거예요 그 파산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심지어 누구도 파산하냐 하면 노아도 파산해요 그렇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는 하체를 다 드러내고 정말 사람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은 다 파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노아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들어 보이시면서 사람은 파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엔 하나님이 자 이제는 민족들을 다루지 말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을 좀 하나 떼어내서 이 민족들을 가지고 한 번 경륜을 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 히브리 사람,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열심히 가장 많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음악도 재주가 많고, 글도 재주가 많고, 돈 버는 재주도 많고 하여튼 머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러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어디서 불러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바빌런 그 땅에서 갈대와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 장인을 이제 이 땅으로 불러내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면서 이 땅을 너와 내 민족이 영원토록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그러고선 이 땅을 차지하게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그의 열두 아들 때 이루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가게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데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속박의 상태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파산하죠 거짓말의 아주 명수예요 그 아들 이삭도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 손자가 되는 야곱은 거짓말의 명수예요 명수예요 명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다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파산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 마감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또 누굴 보내십니까? 모세를 또 보내셔서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이 모세보로 이걸 다 끄집어내라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난한 땅의 사람들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람이 그것들을 따라 행하고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거를 문자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규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얼만큼 가면 죄고 얼만큼 안 가면 죄가 아니고 불을 켜면 죄고 불을 안 켜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그런 율법 시스템으로 사람을 율법 글자 안에 사람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글자가 글자 글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 글자로 말미암아 그 율법 시스템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그만치 1500년 동안 흘러가게 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유대민족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해 자기 백성이 그분을 맞아 드려요? 안 받아 드려요? 안 받아 드렸다 그래요 안 받아 드린 것만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잡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1차적으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유대민족이 싫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또 한 번 유대민족으로 인한 파산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약 40년 동안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와 같은 기회를 줬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고 유대민족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시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다시 한 번 폐해지면서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민족도 다 파산 상태에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또 여시냐 교회시대라고 하는 그런 경륜을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시대가 열렸어요 사도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서서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AD 300년을 거쳐가면서 이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에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큰 길을 걸어나가는 그와 같은 악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세상 역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AD 30년부터 시작된 이 교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베풀고 베푸는데 맨 끝에 가면 뭘로 끝나요? 7년 관람기라고 하는 걸 끝나서 창세 이래로 없던 엄청난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온 땅에 임하는 그래서 그곳으로 말마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그런 것으로 끝이 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도 사람들이 뭘 보여준다는 게 사람들은 파산 상태에 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시대를 또 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냐 하면 이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 환경 조건만 좋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환경 조건이 나빠서 그래서 못 섬깁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해주마 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치워버려요 마귀 마귀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정행위 속에다 천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던 마귀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간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육체를 입었지만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아들, 딸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천년왕국이니까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0장에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가서 보니까 마귀를 풀어주니까 다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인간의 파산 상태를 보는 거예요 뭐 조건이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뭐 엄마, 아버지가 어떻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유대인이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뭐 어쩌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시는 것은 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입고 있는 한은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파산 상태를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제금융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구원의 보금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 시대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과 처지가 그러한 조건 중에 하나에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사람 아 그래? 그럼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떤 거 한 번 봐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환경이 아주 퍼펙트한 환경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겠니?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기본 설정치가 예수 그리스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180도 바뀌기 전에는 환경이나 뭐에 상관이 항상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영국에 1500년도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데 죄가 이렇게 넘쳐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도대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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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는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그 인간의 기본 설정치를 내가 한번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었으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바울이 썼잖아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그렇게 뛰어난데 그 민족 중에 내가 제일 뛰어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이게 기가 막힌 발언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도 죄를 안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지금 하는 고백이 여기 나오는 고백이야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파산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들이냐?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사도바울을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자는 모든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떠하냐? 그들보다 나으냐? 이교도들 아마존 저 강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미기한 부족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미기한 부족들 이런 사람들보다 나으냐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썼어요?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래서 1장과 1장에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2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검증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검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서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다윗의 시를 가서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뭐라고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혹시 이 땅에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데 결론이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키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찾는 자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말 중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영어로는 all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none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람의 내부는 모두가 다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부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있거든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다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사람의 생각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부패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가 돼서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뭘 행하려고 하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가 돼서 사람의 내부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모두 완전히 부패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 종교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13절에서 18절엔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투시를 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가져다가 투시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18절은 사람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엑스레이를 가져다 비추면서 사람을 촬영해 봤다 이거예요 사람을 촬영해 봤더니 맨 위에 있는 입부터 나오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사람의 말, 입술, 목구멍, 혀, 입 해서 사람의 말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입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악한 말과 썩은 말이 나오냐? 사람이 죽어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린 돌무덤이라고 그래요? 돌무덤 무덤 속에 들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썩거든요 이 썩은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게 썩은 얘기만 나온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다 15절에서 16절 그들의 발은 피 흐린인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에 있어 그들의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다 발은 어딜 다녀? 길을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모든 길은 다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썩음의 길이요 부패하는 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든 길은 넓은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좁은 길을 찾지 않고 그리고 넓은 길을 찾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 그렇게 사도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다른 사람만 그렇다 그래요? 나도 그렇다 그래요? 나도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다른 사람만 그런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사람은 다 대동소의한 어떤 존재? 파산한 존재다 그런 얘기네요 그거를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느냐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틀어막어요 뭐 이게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사람이 어떻다고 이 모든 입을 다 틀어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모두 파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파산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구제금융? 구제금융이 필요한 그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구원 받으셨죠? 맞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닌가 헌금도 내가 좀 많이 하고 그래도 뭐 주일날 가서 뭐 한다 그러고 봉사도 하고 하여튼 무언가 좀 해갖고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형제 자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전적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렇게 주세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내 행위와 상관없이 거주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죽어주신 피를 흘려주신 그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 단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한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거주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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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